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교제 마지막 시간으로 10강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책의 8강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나와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10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내용을 서론부터 보겠습니다. 원래 이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교제는 다락방 조장을 훈련시키는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다 다락방 조장의 역할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전도자로서 필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먼저 서론에서 볼 것은 다락방 조장으로서 전도자로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강의를 통해서 함께 본 내용이죠. 먼저 첫 번째는 보금의 결론이 나야 됩니다. 아 정말 이 땅의 문제 또 사람의 문제 현장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요. 바로 영적인 문제구나 열두 가지 문제구나. 이것을 해결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금밖에 없구나. 여기에 대한 결론이 먼저 나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전도에 대한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금 전하는 전도만이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또 민족과 나라 살리고 이 삼치를 살리는 길이구나. 여기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남은 인생 이제 이 보금 전하는 데 올인해야 되겠다. 우리 가정 산업이 이 전도에 올인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서 전도해야 올바른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성경적인 전도 전략. 바로 다락방 전도 전략대로 성경이 나타난 대로 이제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말씀 운동 피면서 이제 인도받으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지역에서 또 직장에서 현장에서 다락방을 열어놓고 계속적으로 개인 전도 관계 전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현장에서 계속해서 개인 전도 관계 전도 양육하면서 또 다락방이 열릴 수가 있는 것이고 다락방 열리면 또 그 다락방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개인 전도 관계 전도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세우는 거죠. 재생산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현장에서 다락방을 열었다 또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산다 할 때 이것을 지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속. 이 지속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만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 인도 받을 때 올바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제에 왜 맨 마지막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냐 바로 전도운동 다락방을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장의 의미를 잘 알고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먼저 첫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먼저 숙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분명히 자녀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먼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야만 주께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10편 37편 5절 6절에 보면 여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 모든 전도자 여러분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성냥 인도 받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이제 우리 전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이제 악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악인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원 16장 4절에 보니까 악인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결국은 망하게 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사회 유지를 위해서 쓰임에 맞게 적절하게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대적과 악인들도 다 하나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잘 되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쓰임에 적당하게 잠시 잠깐 쓰임받고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10편 32편 8절에 보면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 길만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내 주장 내 고집 안 피우면 돼요. 내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획과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 첫 번째로 성경 말씀대로 인도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또 주의 종 목사임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인도해 주시죠.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 종 선지자에게 먼저 자신의 뜻을 알리지 아니하시고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움직이시고 또 지역보고마 237보고마를 해 나가실 때 앞서 세우신 이 목회자 주의 종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강단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기 때문에 강단 말씀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강단 말씀을 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초자연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수준을 뛰어넘어서 성령으로 보호자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ppt를 보시면 사도행전 8장 26절에 구스 내시와 빌립의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예상 외였고 이방 전도의 문이 열렸죠. 이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보금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풀려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이 보면 호련이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그의 옆구리를 쳐서 쇠사슬이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탈옥하게 하셨고 23절에 보면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금식 기도하는 중에 엄청난 일을 벌려놓았는데 거기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되 바로 성령께서 사도바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계 최초의 성교사 파송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6절에 보면 유럽 전도의 문이 열릴 때 의외의 방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 16장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에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랬고요. 14절에 보면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그러니까 이 사도바울이 이제는 아시아로 가는 문이 닫혔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마게도냐로 오도록 이렇게 환상 가운데 손짓하게 하시고 그리고 14절에는 이제 마게도냐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갔는데 그 빌리포 지역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또 주의 성령으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자연적인 보좌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의 24 내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나의 24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우리가 조금 전에 ppt를 통해서 본 것처럼 빌립이 주의 사자의 말을 들었고 또 고넬료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렇죠? 이것은 뭡니까? 기도 속에서 이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제 내가 성령 인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시고 정말 강단의 말씀 붙잡고 이제 나의 24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뭐 인본, 어떤 납, 어떤 악의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시질 않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선한 선택을 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윗이 이제 길을 갈 때 이 시무이란 자가 저 비루한 자 저 피를 많이 흘린 자가 지나간다고 그렇게 다윗을 조롱할 때 다윗은 이제 자기의 장관, 장군, 아비세가 저거 죽이겠다고 할 때 가만 놔둬라 하나님이 나에게 듣게 하시는 게 아니냐 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사무에라 16장 12절에 보면 가만 놔둬라 하나님이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정말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내가 문제 사건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고 선한 방법으로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다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인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의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인간적인 경험과 방법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또 우리를 또 때로는 축복의 테스트 하시기 위해서 응답을 좀 늦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응답이 다소 지연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17세의 골리아스를 쓰러트렸는데 자그마치 그때로부터 13년 후에 30세가 될 때 왕이 됐습니다. 그 13년 동안 엄청난 죽음에 많은 고생과 고난과 환란을 겪었죠. 또 요셉은 이제 감옥에 들어갔을 때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줬는데 이제 당신이 나가면 나를 좀 기억해달라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 했는데 몇 년이 지났죠. 그걸 잊어버리게 되고 몇 년 후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서 여섯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통한 이 권고와 그리고 충고에 잘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 있지 않은지 이것을 잘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소중해야 되고요. 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그런 실수를 범했죠. 범죄죄를 저질렀는데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와서 이제 빗대서 약간 이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당신이다. 라고 했을 때 보통 일반적인 왕 같으면 어디 감히 왕한테 지적을 하고 대드냐 바로 그 자리에서 목을 날릴 수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 죄악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심부름에서 잘못을 깨닫게 해준 그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에 흔들려서는 안되지만은 그 말을 잘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ppt를 같이 보시면 잠원 12장 5절에 지혜 있는 사람은 권과 훈계를 잘 듣는 자이다. 그랬고요. 잠원 19장 20절에는 권계를 받으면 지혜롭게 된다. 그리고 열한기상 12장에는 루오보암 왕이 나오는 루오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장로들이 나라가 쪼개진다는 그런 권고를 해줬는데 그 권고를 듣지 않아서 나라가 이스라엘이 결국 남북으로 쪼개지는 그런 고통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잘 분별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일곱 번째는 뭐냐면 판단과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길을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인도 받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PPT 같이 보시면 10편 25편 9절에 온유한 자에게 길을 보여주신다 그랬고요. 12절에는 여와를 경애하는 자에게 택한 길을 보여주신다. 15절에는 여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길을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성령인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승리하는 길은 바로 그냥 하나님 의지하면 돼요. 어떤 문제 사건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부르면 됩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구르며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어떤 실수를 했건 내가 어떤 정말 성령인도를 놓쳤건 간에 이제 내가 언제든지 나의 구원자요 전능자요 아버지 대신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부르고 무릎 꿇을 때 이제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쉬운 것이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위험한 것이 있어요. 위험한 것이 뭐냐면 어떤 음성을 들었다든지 환상을 봤다든지 꿈을 꿨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 그러니까 성경 66권 정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환상이나 음성 꿈으로 많이 개시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 이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완벽한 66권의 정경 성경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은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 ppt를 같이 보시면 우리 일제시대에 주남선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이제 감옥에 투옥되었는데 식사를 거부하셨죠. 그때 진수성찬의 환상을 보고 그것을 먹고 초록할 때까지 음식을 먹지 않고 견디었다는 간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급박한 상황에는 하나님의 비상한 개입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것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매일 이 강단의 메시지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매일 강단의 메시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어떻게 인도받았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강단의 말씀 받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하나님 이 강단 말씀 받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강단 말씀 받았으면 이 말씀 붙잡고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받은 말씀을 또 포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작은 실천 작은 실천을 할 때 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거의 확실하죠. 그리고 강단 말씀 따라 선택하고 판단하면 안전하고 이거보다 확실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환경이라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라든지 부모라든지 또 아내 남편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그리고 바꿀 수 없는 환경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애국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애국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은 그곳에서 도망 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제 감옥에 들어갔을 때 바울은 타로계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 승리했죠. 그 언약대로 여러분이 정말 언약붙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로 애매한 선택의 순간 애매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보금전하기에 더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다락방하기에 더 좋을까 이렇게 인도받으시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전도에 더 유익이 될까 이렇게 인도받으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존재 판단을 잘 할 때 이때 하나님의 뜻이 더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존재 판단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나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많이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성경에 네가 누구냐 그렇죠 내가 누굽니까 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영원히 망할 수 없는 내가 누굽니까 갑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으로 의롭담을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 아닙니까 이 지역보고마 가문보고마 237보고마 쓰임받을 남은 자 아닙니까 이 말씀 성취를 체험할 남는 자 아닙니까 그리고 일어나서 빛을 발할 남을 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많은 랩런트와 또 이 제자 남길 남길 자 아닙니까 전도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전도자가 맞다면 문제될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의 뜻이 간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는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나는 사람 다 하나님 뜻 있냐 그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확고한 증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충분한 자료 이런 것도 참고를 해야 되고요 어떤 내 어떤 육감으로 뭐 기분으로 뭐 이렇게 쏠리는 쪽으로 이렇게 인도받으면 안 되고요 그러면서 어떤 충분한 연구와 그리고 기도 속에서 굉장한 객관성 이런 것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두 제자 중에서 자살한 가론 유다 한 명을 채울 때 초대교에서 그 제비 뽑기를 했죠 그래서 마띠아를 뽑았지만 그냥 마구잡이로 뽑은 게 아니라 그 마띠아라는 사람도 이제 열두 제자에 들어갈 만한 훈련받 훈련받은 자들 중에서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객관성과 그런 연구 자료 이런 것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곱 번째로 이제 시험 시험과 환란 환란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보금이 좋은 게 뭡니까 반대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역발상 위기 가운데 하나님 계획이 있고 문제로 포장이 됐지만 그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과 환란이 와도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문이 닫혔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마게도니아로 또 이제 바울이 보금전하다 4등전 16장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어떤 문을 여셨습니까 그 간수장이 보금을 받고 그 온 가족들이 다 이제 구원받는 역사 그들이 어떻게 됐죠 전부 이제 루디아의 집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다 되어진 거죠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시험 환란 속에서도 이루신다는 것을 잘 아시고 어떤 문제 사건 가운데서도 늘 항상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서 이 보금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제 사건도 감사 응답 즉 그러면서 여덟 번째 성경과 그리고 교회사와 그리고 역사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성경의 말씀 또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한 이 교회사와 역사 이런 것을 알고 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바라보고 이 보금 안에서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굉장한 뜻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 교단이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237 237 5천 종족 보금아 이걸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RUTC 랩런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랩런트도 훈련시키고 그리고 우리 예원교회가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본당 헌당 라스트천 천명 아닙니까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정말 우리 예원교회가 장자와 같은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적으로 쓰시는 정말 메인스트림 속에 있는 예원교회 본당 헌당에 쓰임받는다 이 하나님의 뜻 중에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70제자 이 지역보금아 237 지역보금아 세계보금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강단 말씀으로 완벽하게 문제사건과 여러가지 일과 만남을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자체가 이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자체가 최고의 축복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기쁨이 옵니다 마음의 평안도 오죠 우리 ppt를 같이 보시면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가심으로 큰 고통 속에서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밝히신다 이 스페포드가 찬송을 지었는데 두 자녀를 잃은 슬픔이 오히려 찬송이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 스페포드는 미국의 18세기 19세기를 이끈 전도자 디엘 무디 목사님을 도운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였습니다 이 스페포드는 변호사이면서 교수였는데 이제 사실은 그 이전에 이 배사고가 나기 이전에 미국의 시카고 대화재 사건 때 자신의 재산이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그 앞전에 또 자기 아들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식구들하고 좀 마음도 추스리고 힐링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유럽여행을 가기로 하고 자신은 이제 무디를 좀 더 돕다가 가려고 나중에 가려고 이렇게 남았고 자기 아내하고 네 명의 딸을 이제 배에 태워서 이제 유럽으로 이렇게 보냈는데 이게 이제 대서양 한가운데서 다른 배와 충돌하면서 이 딸 넷이 다 죽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제 그 배를 타고 이제 유럽으로 가면서 이곳이 사고 지점이라고 그런 방송이 나올 때 정말 배 밑에 들어가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스페포드의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제가 옛날 교제라 좀 오타들이 있는데요 이 스페포드가 이 찬송가 413장 옛날 찬송 470장 이거를 이제 그때 작사를 하게 된 것이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근데 이게 영어 가사로는 뭐냐면 It is well 이에요 It is well It is well 괜찮아 It i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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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my soul 내 영혼 괜찮아 나는 내 환경 육신적인 환경이 정말 이렇게 비참하고 어렵지만 정말 죽 살지 못할 만큼 죽고 싶을 만큼 어렵고 힘들지만 내 영혼은 괜찮다는 거예요 It is well with my soul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도 아마 뭐 천국 갔겠죠 다 천국 갔으니까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니까 영혼 구원과 이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게 중요하니까 내 딸들은 천국 갔지만 이 세상에 얼마나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냐 이렇게 창세기 3장 정말 열두 가지 문제 가운데 침몰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냐 이런 은혜를 주셨겠죠 그리고 내가 구원 받은 거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거 우리 딸들은 구원 받은 거 이런 게 너무 감사하겠죠 그러니까 It is well 괜찮아 내 영혼 평안해 정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어느 것이 우리의 목표에 가까운지를 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그 기준이 뭐냐 2, 3, 7입니다 전도 선교 그것을 위한 뭡니까 교회 그리고 강당과 목회자 이렇게 보면 정확해요 과연 이게 2, 3, 7과 얼마나 맞냐 이게 전도와 선교에 얼마나 맞냐 방향이 맞냐 이것이 교회와 강당과 목회자의 방향과 얼마나 맞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강당과 목회자를 놓친 것은 그거는 성령인도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느 것이 우리의 달란트와 가까운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맞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이 맞냐 내 허황땡 계획 내 감정 그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오직 강단의 말씀 오직 이제 교회의 방향 목회자의 방향대로 이제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잠깐 선택했는데 그 잠깐의 순간 그 선택과 판단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백년의 응답 그리고 천년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강 우리 작은 미션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아주 복음으로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내가 사색도 하고 또 산책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의 깊은 은혜 속으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나 물질 성공 중심이 아니라 나의 어리석은 계획이 아니라 나를 향한 내 현장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발견되므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전도자들로 다 쓰임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들 정말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제를 통하여서 전도자가 갖춰야 될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또 언약 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강의 내용들이 내 삶에 그대로 각인뿔이 체질화되어지고 적용되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분별하며 나 자신을 살리며 위기시대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또 교회 방향 강단의 방향 목해자의 방향에 맞게 초대교회 같은 전도운동을 통하여서 성사묘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올려드리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